종로구가 10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라키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라키거리는 탑골공원 북문부터 낙원상가 사이 약 100m에 이르는 구간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조성된 특화거리입니다. 이번 축제는 추억의 공연, 노천영화, DJ 체험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라키거리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송해의 전통 혼례식과 혼례 행차가 진행되며 낙원상가에서는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